자산시장의 하락과 폭락. 점점 다가오는 부의 대의도. 주인공은 누굴까? 1. 하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사람. 2. 하락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 3. 하락장에도 이익을 보는 자산가들. 3가지 사람들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면 늘 뒤늦게 가담하는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부동산이 계속 오릅니다. 결국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를 하는 시장인 오버슈팅이 일어납니다. 이번 영끌 쪽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반드시 거품이 빠지는 하락장이나 폭락장이 형성됩니다. 이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이는 그저 자연의 원리입니다. 단지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입세가 떨어지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번 겨울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폭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쏟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투매하는 언더슈팅이 일어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베어마켓인 약세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세장을 뜻하는 말로 곰이 싸울 때 아래로 내려 찍는 자세를 하는데 빗대어서 베어마켓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장기간에 걸친 주가 상승이나 강세장은 불마켓이라고 하며 황소에 비유합니다. 대개 이런 대규모 하락과 폭락장은 10여 년 만에 한 번 꼴로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발생하고 나서야 분석이 시작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수많은 전문가가 나타납니다. 이런 걸 보면 구체적인 원인은 아무도 모르는 듯합니다. 하락과 폭락장에는 흔히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태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나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집 한 채 없는 무주택자라도 여전히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에 숙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은 모두 사업체와 연결되어 있고 폭락은 여러 회사의 사업을 축소시킵니다. 나아가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물 경제는 빠르게 식어버리며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의 축소는 결국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하락으로 융자가 회수되거나 빚을 진 사람들은 채무 독촉을 받게 됩니다. 시장이 자기들끼리 오르다 떨어졌는데 피해는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리할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산 변동이 내 자산에까지 변동을 주게 됩니다. 그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런 하락과 폭락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빚도 없습니다. 직업도 안정적입니다. 설사 빚이 있어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락 소식이나 폭락장 뉴스는 큰 가문을 주지 못합니다. 언제나 불경기라고 아우성치는 어떤 부류들이 조금 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어차피 실제 하락과 폭락의 영향도 빠르면 1년, 늦으면 몇 년 안에 모두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승장이 이어질 테니 신경 쓸 이유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태평한 것은 빚이 없거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특이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런 사태에도 이익을 보는 자산가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사태를 몇 년치의 자산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하락과 폭락장에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런 대이동은 가난한 자들의 돈이 부자에게로 흐르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이동입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모두 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공포에 떨며 모든 재산을 던져버릴 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리스크가 가장 커져서 아무도 사지 않아 내던져버린 자산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자산이 오히려 가장 리스크가 작은 상태인 것을 알아차리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경기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투자를 멈추지 않습니다. 산업과 경제에 대한 근본 가치를 믿습니다. 세상이 결국 전진할 것임을 믿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야망은 매번 성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이 수백 년간 이어졌음에도 막상 그때가 오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숨어버립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낙관주의 자산가들은 이미 더 높은 집을 지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신의 세상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살아보니 산에서 돌이 굴러 내려오면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고 돌을 내다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부의 이동은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부류의 사람인가요?